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대웅제약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69-6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7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대웅제약 제가 24일날 좀 이렇게 방송에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좀 이제 걱정되신다면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셨어요.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조정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지선 한 번 체크를 먼저 해드리고 한 이 정도까지 지지선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이슈가 이게 결국에는 지금 여기 1연상 한 번 갔고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는 못 갔지만 그래도 25% 이상에서 마감해줬고 또 갭상으로 상한가 갔다가 갑자기 확 빠졌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급하게 올라가면 이제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요. 저희가 똑같아요. 급하게 올라가면은 가격 조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급하게 올라가면 이게 주가에 반영되려면 뭐가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사 내용 따라서 솔직히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 기사 이거 보세요. 저번주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와서 저번주에 이제 상한가에 갔잖아요. 근데 대용제약 자가 면역 질환 신약물질 코로나19 비임상 정부 지원 일단은 뭔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상한가가 한 번 갔고요. 그 다음에 대용제약 호이스타정 임상 2A상서 코로나19 치료효과 확인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호이스타정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치료효과 자체가 저희는 이제 주사제로만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알약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알약에서 메리트가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여기 브리핑 해드렸죠. 바이러스 직접적으로 사멸시키지 않고 세폰의 진입을 막는 기전 억제제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상 2상인데 2A하고 3상으로 병합승인 받았다라고 해서 그거랑 이제 정부 지원 받는 거랑 해서 비임상 정부 지원 받는 거랑 해서 상한가 갔는데 이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급하게 가도 예를 들어서 급하게 가도 현대차를 한 번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급하게 올라갔어요. 이것도 우량주치고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는데도 고가에서 놀죠. 시간 조정 받으면서 고가에서 놀죠. 요거는 쭉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서 세력들이 대기매소세도 굉장히 강하고 세력들이 떨어지면 바로 다 사버리는 거예요. 요런 이제 결과가 있는데 대형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말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왜 이거랑 비교하냐 이거랑 비교할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에요. 유형. 그리고 대형제약은 무형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직접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5 EGMP EGMP 출시 5분 충전에 100km 갈 수 있고 그리고 80% 이상 충전시 500m까지 갈 수 있다. 이거는 직접 아이오닉차가 내년에 나오면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약바이오주는 정부 지원을 받고 호위사정 치료 효과 확인 근데 이거는 뭔가 인간이 우리라는 우리 사람이 이거를 먹어봐야 알고 진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먹어봐야 알고 또 그게 효과가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도 시간이 걸려야지 압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이건 무형의 상품이고 이거는 유형의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우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어도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거 5분에 100km 충전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는 뭐 1분만 충전해도 100km 갈 수 있는 차도 나오겠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 때문에 시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오는데 주가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무형의 상품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당연히 확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제가 항상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사 보실 때도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구축지원정부가제 선정이라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완료되면 일단은 여기 부분부터가 선정이 완료되면 아직 선정이 100% 완료된 게 아니란 말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보면 연구개발시설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100%가 아니에요. 근데 이 기대감 때문에 이제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떨어뜨리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희 상한가 갔을 때 17일 날 17일이죠. 17일 날 외인 기간이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 물량 빠지고 근데 여기 부분 보시면 여기부터는 다 개인 물량이에요. 거의. 세력들 물량은 이미 여기서 상한가 먹고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개인 물량 들어오고 세력들도 조금씩 밑에서 매집을 이미 다 끝내놨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매집을 다 끝내놨어요. 이미 여기 부분에서 매집을 세력들이 다 끝내놓고 여기 부분에서 세력들이 호이스타정이나 정부 비임상 뭐 이런 지원 온다니까 이렇게 올리죠. 여기서 상한가 올리고 개인 물량들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 개인 물량만 다 들어왔죠. 세력하고 기간계 다 빠졌습니다. 여기서 다 빠진 거예요. 결국에는. 세력하고 기간계는 이미 우리는 먹고 나왔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제가 여기에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여기에 계속 제가 좀 집중을 이제 물리신 분들 때문에 집중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앞으로의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호이스타정도 연구개발에 분명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런 정부 지원 받는 걸로 인해서 막 상한가가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그 알약으로 된 게 어쨌든 간에 효과가 정말 입증이 확실히 돼서 지금 2상하고 3상 병행으로 지금 병합 승인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가 어쨌든 데이터가 효과가 좋다 나오면 분명히 또 상한가 갈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통 대응제약도 이제 제약회사 중에서는 그래도 시총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셀트리온이나 뭐 녹십자 이런 거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세력들이 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 주가는 무겁다고 하더라도 27만원 28만원까지 갔다가 15만원까지 떨어졌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꼭지점에 물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물타기나 아니면은 비중축소를 들어가는 게 좋다. 근데 이미 비중축소 하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늦어버렸고 좀 총알이 있으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물타기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요게 한번 어느 정도 올라가줬을 때 좀 차익을 실현하든지 아니면 본전을 뽑고 나온다 요런 생각으로 지금은 가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이제 대웅제약 굉장히 그래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이들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댓글들이 많아요.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요분들은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제가 요것도 말씀드렸죠. 일단은 호이스타정이나 아니면은 추후 뭔가 이슈가 있을 거리는 굉장히 있으니까 대웅제약 그 종목 자체가 회사 자체가 이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분도 요 분도 이제 반등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저도 충분히 근데 반등 올 시기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좀 더 가야 됩니다. 훨씬 더. 지금 이미 올라갔다 떨어진 상황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요 분도 이제 42%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귀신에 물타기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대웅에 대한 대웅도 설명 대웅은 제가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대웅은 이제 대웅제약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일단 제약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뭐 총알이 만약에 있으시면 평당가 낮추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분도 이렇게 85조 샀는데 더 이상 살 돈이 없는데 기다리는 이러면은 사실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내가 마이너스 10몇 프로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손절하거나 과감하게 손절하거나 아니면은 추세가 제가 차트를 보고 추세가 많이 꺾였다. 이런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게 좋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뭐 4,50% 됐으면은 일단 물타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니면은 그냥 좀 중장기적으로 홀딩하고 가져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 분도 그렇고 항상 이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그냥 아무 종목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만약에 매수가 들어가면 솔직히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종목이니까 제가 제약바이오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회사는 좋은 신약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기술 수출 이전한 사례도 굉장히 많고 기술 수출을 오간 사례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 회사는 내가 분명히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다. 미래에 분명히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내가 확신을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뭐 30%건 40%건 저는 홀딩하는 스타일입니다. 원래 저 같은 경우인데 아무것도 이제 이 종목이 그냥 오른다고 해서 들어가 버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물리게 되어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해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는 이유도 모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진짜 인터넷 검색만 해보시면 어느 정도 찾으실 수 있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제약바이오주 강조드리는 딱 그거예요. 고점일 때 들어가지 말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제약바이오주는 신약 관련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 기술 수출한 사례가 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형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보압권으로 일단은 계속 더 떨어지지 않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팽이 차트가 그려지고 있으면 말씀드렸죠. 이렇게 십자나 이런 팽이 차트는 중립 신호 중립의 중립 신호고 추세 반전의 신호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론식으로 보압권으로 쭉 놀아줬다가 좀 어느 정도 슈팅이 한번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형 제약 제가 계속 꾸준히 하게 리뷰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에 이제 답글 달아드리던가 아니면 댓글을 토대로 이렇게 다음날 방송에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보시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명하게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오늘 날짜 뭐 어제 날짜 그 금요일 날짜 한번 봐볼게요. 금요일 날짜도 이렇게 뭐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18.82% 이전 2승 이렇게 두 종목 나가서 두 종목이 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주 당일 9시부터 실시간 댓글로 시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 나스닥하고 뭐 나스닥 이제 미국 지수가 어떤지도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그리고 내용도 나와요. 미국 전일 미국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장시작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줍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9시 신태카바이오 현재가 2만 1천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9시 1분 휴캠스 현재가 2만 4천 8백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주가 차트도 이렇게 항상 같이 함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추천드렸던 동목 추천 매수가 2만 1천원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91% 상승했습니다. 신태카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뭐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 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3전 2승 1패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약에 확인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요일 무료 추천 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비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개요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유기간 만약에 물렸다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도 나오니까 이거 배수 매매 전략 가격표 이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짜가지고 항상 올려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리징 특징도 한번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출반 증치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꾸준히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사실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마이너스를 좀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AP투자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나와서 좀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수익 많이 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경제나 이런 쪽으로 상황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종목 이렇게 매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